무도리고 마지막 라운드 자신이 활약했던 특집의 무도리를 잡아라 멤버들의 엄격히 와 가방에 숨은 무도리들 각자가 잡아야 할 무도리는 최상 변신킥 주라 힙합의 신 하하 바보 전쟁 왕이 무도 공개 수배 명수 명수는 12살 세형 두근두근 가방구 무작위로 나눠가는 무도리들 각자 무엇을 가진지 모른 채 스타트 꼬리 잡기 형태로 진행되는 5라운드 무도리 공 예를 들어 재석이 세형이 가지고 있는 댄싱킥 무도리를 잡아낸다면 재석은 이어서 세형이 잡아야 했던 두근두근 가방구를 잡게 된다 특집 무도리를 잡아내면 2점 획득 다른 무도리를 잡을 경우 대고리 근데 이걸 남의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는... 자 렛츠고! 니노네 무도리네가 다 잡아야지 나 이거 몇 마리 잡아야 1등 할 수 있는 거야 아잠깐 아 이거 나오는 집처럼 또 이거 아 이거 뭐...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 왜 또 어두워 아이 잠깐만 이거 또 뭐 이거 버튼 못 누르게 해놨네 누구 내리세요 이거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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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어? 삼촌부터 섰다 어 여기 귀신 있다 그랬어 꼬마귀신 있다 그랬어 어 뭐야 색깔 색깔 왜 이래 뭐야 형 어휴 뭐 왜 왜 뭐야 형?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왜 왜 왜 형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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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만 만들어가지고 뭐 이상만 만들어가지고 아휴 나밖에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얘 여기 여기에서 저기에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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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내려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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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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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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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우, 야, 야, 무섭다, 여기. 4층은 좀. 아, 설마 이것도 무슨 귀 곡성한지 얼만데, 이것도. 5층이다, 갑자기, 6층. 어? 5층에 지나쳐. 5층 왜 지나쳐? 모르겠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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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아이고, 진짜. 아,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아이씨. 아니, 지금, 야, 이건 몇 번째야, 이게. 아, 나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아, 창피하네, 나. 아! 아, 짜증나. 어디 complete that, 왜имости. 아, 미치겠네, 형? 가, 가, 가. 가, 가! 아이, 가! 아, 제일 무서운 데 왔네.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 이씨. 아! 아, 미치겠어. 그래, collaborate! 야, 네가 내린다고 했잖아. 내려. 여기 내봤어, 꽝이다, 꽝. 아이, 미안해, 형. 야, 일단 형이 내릴게. 나 혼자 엘리베이터에 남아있는 거 너무 무서워. 하지마 진짜 또. 이거 또 왔어.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진짜. 아 좀 이걸 좀 하지마. 제발 아 좀 미치겠네 정말. 아 진짜 무섭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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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우와!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형! 형! 형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형 잠깐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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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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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봐 어휴 이거 아닌데 미쳐맞아 이거 어휴 아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부산행이야 뭐야 나 형꺼 잡았어 왜 안돼 아 이거 칠이 올 수 없으면 하는거지 아 나 형꺼 잡았는데 잡았어? 아이 꽝 꽝이네 이거 꽝이야? 봐봐 아저씨 하지마 진짜 하지마 나 이거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걸 이 이 이 진짜 이거 방송에 보고 없어 이걸로 그냥 진짜 나 몸에 손만 대봐가지고 그냥 어휴 아저씨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어 어휴 씨 아저씨 하지마 아저씨 나오지마 나오지마 아휴 아저씨 아휴 진짜 아휴 들어가 들어가 아휴 아저씨 아휴 아저씨 들어갔을 때 내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läm 아저씨 아유 아저씨 아유 아저씨 엄청나라 이 집상식 scap 아유 아저씨 아이고 아유 아저씨 아유 아조씨 아유 아저씨 너무 iPhone 봐봐 아니야AR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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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Munich 아direaz 야 나 미치건 얘기해 야 이거 어떻게 가치게 아 이것들이 또 이걸 준비했네요 2 소리나는 데로 가자 위에서 소리 난다 위에서. 왜 그래. 왜 그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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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재석아. 내가 널 잡았는데. 아 진짜? 유재석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아 재석이 벌써 아웃이야? 그냥 이건 아웃되는 게 난 안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씨. 아우 무서워. 오우. 위에 있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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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거 다시 마. 아 이거 다시 마.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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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해골이네 씨.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딘데 너. 야 너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오케이. 야. 아 아. 동료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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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료. 동료ит 동료hart음이 hom Energía binding. 아 동료 동료. 동료 동료다. 아니 동료야 동료. 안 이리 와 differenti. 동료 진정해. 진정. 진정해 나 на 동이 비정이야 비정.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동주야 동주야 동주야. 아 무서워. 아 오래 못 살겠다. 황광희 씨가 아웃되었습니다. 5층을 제외한 모든 층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5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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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황도 타락됐으니까 그러면 명성이랑 나야. 아 영화 촬영 똑같이 하고 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나를 끝까지 보호해요. 아 좋아 좋아. uned 장원으로서. 신뇌들이. 손넉인 분들과 나야. 아NA나야. 페이퍼. 아아 yes yes. 잠깐만. 명성으로 군 כי Muslims beautiful. 아아! 와, 저리가! 하지 마! 태생했단 말야, 들어가라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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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들을 왜 기절해?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어... 아, 야. 아유,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떻게 나가냐고 여기를. 어? 아, 어떻게 하라고. 아, 어떻게, 어떻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유, 어떻게. 잡았어! 잡았다!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야, 이게 백신이었구나. 어? 요금, 아니, 저거. 면치, 면치. 나는 살았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아니, 여기 지금요, 이분들.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시작하자마자 아웃됐어요, 진짜. 나도, 나도. 이 분들이, 이 분들이. 몰입도가 진짜 어마어마하신데. 부산행에 출연하셨던 분들인데. 아, 어쩐지. 아, 진짜 대단하다. 아, 영광입니다. 아, 진짜. 자, 오늘 저 어쨌든 500개 특집 마지막 관문을 좀 거쳤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죠. 우승은 하하 씨가 하셨고요. 최종 우승은 유재석 씨입니다. 예! 뭐야? 유재석! 유재석! 아, 맞습니다. 아, 제가 우승이에요? 마지막에 잡았는데도? 앞에부터 점수를 되게 많이 따가지고. 상품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뭐, 뭡니까? 우승자에게 1000회까지 출연하실 수 있는 프리패스. 아, 대박! 아, 대박! 아, 좋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는데. 손에는, 얘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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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